Q. 선생님은 속은 거야? 어떡하지? 이제, 아침까지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간단히 나를 믿어버리다니… 선생님도 정말이지… 그렇게 나를 믿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여기에서 소름 피웠다간 모두에게 들켜버릴 거야. 괜찮아? 나는 딱히… 상관없지만… 어라? 혹시… 화났어? 내가 문제하라는 것 중 선생님도 알고 있었잖아… 저기… 곤란하게 만들려는 건 아니었어… 선생님에게 미움받는 건… 싫어… 하지만… 조금만… 아주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선생님과 함께 있고 싶었어… 내가 많이 주면, 그냥 하나 need 하자… 그리고… Canvas 그리 좀 볼까? 그러면 그냥 같이 만들어서 지금은 물론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글자막 by 한효정